시스템에서 이러한 인데요. 인디언 상담이 사양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양무처는 이렇게 부수가 많아요. 왜요? 국내 자랑을 안하고 요즘 우리나라 아이돌을 가시 데리고 국내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? 사양무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물론 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국내의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서 인간이 가장 기념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자아에 맞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걸로 막 가리고 감추고 이렇게 막 연계하기가 있는 부대를 주시고